2017년 서울학년평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방영구를 설치하고 식물종의 분포를 조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는 지금 세모와 동그라미 종만 존재해요. 그래서 2종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동그라미 종들의 개체수도 늘어나게 되고 세모들도 늘어났죠. 거기에다가 네모종도 하나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3종이 되었다.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생물의 다양성은 더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 한번 봅니다. 기억 A의 밀도는 감소하였다 그랬는데 A의 개체수가 지금 늘어났어요. 그러면 밀도와 개체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증가하였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겠죠. 자 그 다음에 B의 밀도는 증가한다 그랬는데 빈도는 나타나는 방영구의 숫자예요. B가 누구냐면 동그라미네요. 자 방영구의 숫자가 나타나는 방영구의 숫자가 몇 칸에서 몇 칸으로 늘어났느냐 봤을 때 자 세 칸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동그라미가 나타나는 칸이 총 세 칸으로 늘어난 없이 변함이 없다. 세 칸이다. 이 얘기는 빈도가 그대로이다.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종 다양성은 증가하느냐 봤을 때 2종에서 3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종 다양성은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 D금만 정답이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D금만 정답이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